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선발할 때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채용공고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차별을 받았다는 헌 모 씨의 진정에 대해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교직원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기독교적 권하 기념을 인정하면서도 종교 자유를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 운영비의 3분의 1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만큼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제한은 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를 위해 쓰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